기름을 구하러 가야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을거야 아, 존나 멀리 있을 것 같애 자, 이제 길을 키워가자 저기 있다 여기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음? 불 켜 불 켜! 자, 약 먹고 자, 약 만들고 하나, 두 식이, 석상, 오케이 오케이, USA 여긴 있겠지? 이거 두 식이 돼 어디 레전드 요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걸 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발전기를 먼저 발전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쟤는 죽여야 돼 아 맞네 아 더 나온 듯 야 여기 들어가 여긴 불이 있어가지고 얘네 못 들어올 거야 또 알집 태울 수 없을까 저 알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알집에서 나오더라고 나와 셋 다 죽여준다 그냥 닥도래 총알 아까워 쟤는 못 올라올 거거든 얘네 계단은 못 올라올 거거든 그냥 그렇게 보여 미등한 동물이야 됐나? 미등 god 빙빙빙띠으리빙 Miss 디리딩 tenho 校御 이빙빙빙 아직 그치 아니군 이제 활이나 설 때가 됐습니다 오 작업대 아닌가 tattoos 으하하하하하 총 닦아야지 총을 닦아야 되고 총을 닦아야 되고 어... 총알을 샷건탄을 주로 만들고 그리고 폭발화살 꽤 많구나 화염병이 좀 그나마 나운데 아... 많이 만들었다 어 이거 엄청 닦아야 되네 어? 이거 다야? 안돼! 아... 지금 활이 너무 더러운데 에... 재료가 없어요 이러면 활이 잘 안 맞을 겁니다 재료가 재료가 더있나? 어? 거미들한테 다 죽었구나 아... 아... 이거 좀 닦아야 된다 너무 더러워 잠깐 이거 뭐지? 어... 어... 아니야 문 열어줘! 아... 아... 이거 열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폭발화살 어떻게 바꾸더라? 아... 여기서 엑셀을 누르면 폭발화살로 바꿨습니다 ㅋㅋㅋㅋ 아... 이 놈은 폭발이 답이야 Err... 6발! 저 총알 좀 만들어올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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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총알이 너무 없어 권총 총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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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댓네 쪼댓네 분해 쪼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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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쪼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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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은 더이상 안만들어집니다 야아 권총 총알이 없는데요 쪼댓 쪼댓 정기 야아 아 Q. 예 암 요즘 왕 할 쪼 inn dig 파밍을 좀 세밀하게 하고 와야 돼 내가 성격이 급해져 정말 파밍을 계속 세밀하게 하면 땅밖에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님들 너무 답답해요 여기서 파밍을 아홉 개 배터리야 적들인가 메이컨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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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컨 장인어로른 밀러 황 좀 찾아봐! 아티엄? 죽어! 너는 살아있어! 넌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너로 연결되었을 때 너로 연결되었을 때 너로 두려워 그리고 내가 알겠어 이곳은 처음에 보기엔 너무 간단한 것 같다 이리와, 내가 보여줄게 가자, 아티엄 야, 잠깐만 너 거기로 어떻게 갔냐? 아, 자, 봐봐, 재필 라인? 그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렇기에는 다 들 travelled 그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지 우리의 장면이 어딨어야 하겠죠 그 오로라가 오로라가 bum이 있으면 bout에 나가야 된다고 에서ей머니가 있다 더 빠를 해야 하죠 나게 오로라가 빠지는 못해 이번에는 긴 타구의 기차도 우리에게 묻는 게 사롱의 기차 정상자 위리와 el- 비비 City 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뒤집니다 어? 우와 이거 재료 아닌가, 이거? 여긴 못 들어가? 안 돼! 아, 안 돼! 재료 재료 총알 총알 좀 곰이다 어, 뭐야? 총알도 없는데, 어? 죽을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다. 어? 뭐지? 죽을 줄 알았다. 아리오사도 죽는거 아냐? 어! 다친거같은데? 아 2차전인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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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피할 군용도 별로 없어요 계속 뛸수도 없고 계속 뛰면 좀 쉽지 좋아좋아좋아 어 뭐야 아 걸렸어 좋아좋아 살짝 여기 끝에서 그냥 달려온다는 거거든 그래도 살짝 하고 또 던져 타임맞게 또 돌아 와 지 혼자 막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계속 불타 그리고 또 던져 달려와 와아 와아 또 망했어 아아 어 됐어 이거 연출이었어 우와 최소한의 이걸로 했다 어 진행된거였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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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헬로 아 도착! 아디옹, 이 바시픽 오션을 이 사진을 찾았을 때 제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끝에 거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외, 산, 해외 등등 그냥 안 될 수 없죠. 오션이나 바스트 저는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저는요. 알겠어, 거기에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너는 거기에 도와줄게. 너는 다시 살려줄게, 알겠어? 아르티엄, 제발. 당신 자신을 도와줄게. 너와 아버지 너무 힘들어. 너의 꿈은, 그리고 그의 믿음은.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한다 해도 이 형 성격상 절대로 해피엔딩은 없다고? 야 내가 그렇게 네가 네가 생각하기에 악독한 사람이냐? 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야 나 바퀴벌레도 무서워서 못 죽이는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바퀴벌레도 무서워 미안해 한글패치 장인어른 나 이런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나이 생겨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 걸리지 마십니까 응원히 앉아 놔 생각해보니... 오늘은 노보시브 르스크는 간단한 잘못이었는데 우리는 잘못했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의 선은 흐름의 색은 흐름의 색으로 흐름의 색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좀 작은 그림을 찾았다 그 이유는 레디에이션 레벨은 스칸너로는 흐름의 색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냥 말하자면, 래디에이션은 완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노우시비스쿠에서 500만 클릭을 했고, 래디에이션은 안쪽으로는 거의 높은 것 같다. 내가 더 이상한 것 같다. 20년이 넘어갔다. 래디에이션은 아직도 높은 것 같다. 하지만 계속, 노우시비스쿠는 가장 확실한 것 같다. 그럼 이제 뭘 할거야? 내가 뭘 할거야. 아르티엄과 나 갈거야. 아, 싫어요. 아, 나 장애흥이랑 가기 싫어요. 아, 진짜. 그냥 싫어요. 맨날 지랄할 거잖아요. 난 말도 못하는데, 맨날 갈 걸 거잖아요. 아, 어르티엄이 제 꿈을 만들었죠. 모스코에서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죄다. 아직도, 우리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룹이예요. 우리는 모두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야 합니다. 문의가 닫혀졌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미션입니다. 시행과 역할은 명소, 피틀과 아르바이트입니다. 우리는 아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정확한 위치의 정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죠. 아니면 베로라의 그룹들에게 진정되고, 그 속도에 참여하시면 당신의 손에 맞게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winter is coming, and getting the aurora stuck in snow is what? That's something we can't allow. Do you remember what Yermak said? Revive them, please. I'm going to shoot Railway Technology Museum at the city outskirts. We'll almost suddenly find a snow plow for the aurora there. So, gentlemen, your missions are to search the Academ Gorodot Labs and prepare aurora for the winter. We'll get you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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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diately, Sam. Your first one. Yes, sir. I think that the three-pole radiation level is there. Actually, good news. You mean there was nobody left to rob the drug store and hospital? Exactly. I'm the owner, too. I don't know anything. Your side's not enough. Okay, let's start. What's the situation of this? I've managed to build some of these. 엔저나 스툴 겨우 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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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둘 갔어야 하네 주차가 뒤에는 우리의 노vosibirsk에 오는 마지막에 노vosibirsk에 이곳의 삶을 제한한 주가가 그의 꿈을 내는 그의 질을 지키고 그의 치마를 제한 그의 치마를 지키는 곳에 그의 곳에 있는 곳에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야 아까 거기서 살았어야 됐어 뭐지? 여기, 노vosibirsk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또 다른 터널이 없을까? 도둑은 안개졌어 그리고 라디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너무 놀랄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런데도 미치광이 아니, 이런데는 미치고니들이 있다기보다는 괴물들이 있겠지 그니까 공 같은 놈들이 그냥 한 수백 마리 있을 수도 있어 샴, 라디에이션이 뭐지? 가에거 개수기 올라가는 소리 봐 여기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돼 방독면 많이 구해야 겠다 준비되어, 아듀음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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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그래픽일까? 현재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아직, 시간은 짧은 것 같다 그래서 직접 접근할 것 같다 정렬하자 정렬하자 이르마크 너로아가 북에서 진데도 미카는 출발하자 아... 스텝 스테판! 크리스트 샘이랑은 아카데미 고로독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 길 도로로 묘지엄에 접을 해줄 수 있을까? 어로라 도로로가 필요가 있다면 어로라 도고래의 도고래 암스 french and me are checking the institute's main building radiation is way too high here so we try to get their army to get here 그럼, Let's get it! 잘해. 잘해, 스파턴츠. 잘해, 잘해. 미션에 사이판스 아나에 가고 싶어? 네, 그녀의 눈을 닦아주시겠어요? 아르티멘과 저에게 돌아올게요.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테디와 저의 관리입니다. 테디 도와줄게요, 테디? 테디의 메신을 도와주시겠어요! 안나 만나보고 가야지 하, 쉿, 쉿. 얘가 잠시만요. 너는 떠나? 네, 시간에 도와줄게요. 하나는 강해. 너는 여기야 되겠네. 당연히 잘할게. 너는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카티아. 잠시만요, 얼굴 좀 보고 갈께요 방사능이 끝났어요. 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세요. 글씨가 강해져요. 글씨가 강해져요. 글씨가 안좋아졌어요. 야, 방사능, 야, 야! 방사능 옮기지마! 한 번 더 만진다. 저cendo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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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너 여기, 크로스 고마워 아르디움, 이거 모스크도 없지 아니면... 멀쩡하러 가고 싶으면... 멀쩡하러 가고 싶으면... 누구도 모르겠어 그래서 잘 생각해 차를 기다릴게요 아르디움, 아르디움 제가 핸드폰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활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음 와 이거 정비 다 되있네 그럼 총알만 구하면 되거든 잠깐만 오 다 되있고 15분까지 총알 네 화살 와아 샷건 더 있어야 되는데 총은 안 바꾸는 거 나은 거 같아 딱인 거 같아 지금이 총 바꾸고 가자 샷건만한 게 없는데 이거 자체도 데미지 자체는 크거든 차라리 이걸로 갈까 샷건이랑 수총 갈까 데미지가 일단 높은 게 좋거든 데미지 데미지가 일단 높은 게 좋거든 저기성 레이저 요정도 밑에 짧습니까? 총알 몇 발이야 15발짜리 바꾸고 45발 밖에 없는데 아 45발이면 권총이 더 나은데요 15발짜리 바꾸고 아 45발이면 권총이 더 나은데요 힐링 적용한걸 이렇게